평안한 하루 오늘도 보내셨는지요? 오늘 날씨가 좀 더웠습니다. 올 여름이 벌써 시작된 것 같고요. 많이 더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이 밤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에 또 물줄기, 성령의 은혜가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회에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존 오엔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이 책에 대한 6장의 내용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내용, 견고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엔의 설교입니다. 오엔의 설교 중에 지난주에 우리의 서론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믿음의 정의, 본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믿음의 정의가 총 4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이 4가지를 오늘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8페이지입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의 1. 이렇게 제한된 의미로 볼 때 믿는 것 혹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참됨, 곧 모든 약속들의 참됨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참되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적 동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없고 오직 이것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들도 오직 이것만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소 사도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소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적 동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 동의만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을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마귀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게시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신 줄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자 반론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영원한 형벌을 예고하는 위협적인 말씀만을 믿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총체적인 동의가 아니라 부분적인 동의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귀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게시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반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마귀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반론에 대해서 또 다시 오해는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답변 마귀는 하나님의 위협적인 말씀을 믿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약속들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되고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귀는 그것들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비참함 중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협적인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들도 마귀로 하여금 두려워 떨도록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은 마귀의 멸망을 예고하고 위협하는 내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원시보금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는 마귀에 대한 위협의 말씀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에 관한 모든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모든 말씀에는 마귀의 몰락과 파멸에 관한 말씀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귀의 멸망에 관한 말씀은 위협의 말씀보다는 약속의 말씀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날마다 마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오. 마귀로 하여금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자신의 파멸을 끊임없이 먼저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혹은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참되다고 단순히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런 동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맨 처음에 이런 동의로 출발합니다. 즉, 지적 동의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을 일컬어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것이라고 또 그게가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것과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치는 것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고 앞으로도 사실일 것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장장 찍는 것과 비슷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되다고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어떤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방금 전에 인용했던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 뒷부분에 덧붙여진 표현 곧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은이라 라는 말씀에는 유배 친구 엘리바스가 유배에게 했던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바스는 유배에게 많은 말을 한 다음에 끝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6기 5장 27절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이와 같은 표현에는 상대방의 증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의 위에 더 많은 것이 첨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는 믿음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단순한 지적 동의를 일컬어 구워넣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런 종류의 동의를 아예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에 특별한 동의가 더 첨가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괴갈적인 차원의 믿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지적 동의를 말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의 1은 뭐냐면요 믿음은 지적 동의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적 동의 플러스 뭔가 다른 더 뭔가 있다라는 지점까지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지적 동의만으로는 귀신, 마귀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에 대한 정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의미로 볼 때 믿는 것 혹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유익하고 적합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줄 알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의지의 숙락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약속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담겨진 내용도 반드시 숙고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많은 유익들과 함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얻게 되고 화목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그리스도 자신이 제공되어 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우리의 어떤 다른 유익보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 로마서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는 것이죠. 믿기 위해서는 약속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담겨진 내용도 반드시 숙고해야 하는 법이라면 약속의 내용, 곧 약속의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선하고 바람직하다고 막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선하고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것과 이것을 이유로 그 약속을 선택하는 것도 믿는 일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 동의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약속하고 있는 바가 선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이것으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이 이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신하였으나 인퇴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부신 줄 알미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줄 알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참되다고 동의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본질에 속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줄 알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언약이죠. 성경, 말씀이죠. 참되다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지적 동의,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있어라는 것은 성경 없이도 지적 동의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적인 동의는 의지의 승낙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의 승낙은 지적인 동의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의지가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래도 의지의 이 같은 선택까지도 반드시 열매로 맺는 지적 동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애매하네요. 넘어가 볼게요. 자, 어쨌든 믿음의 정의 두 번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적 동의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거 플러스 의지가 그 지적 동의를 따라가야 된다는데 이 의지는 뭐냐면 다시 말해 플러스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선하고 올바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 이 지적 믿음을 따라가는 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믿음의 정의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정서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겉으로 크게 좋아하는 것과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사람의 정서만으로만 주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정서는 뭡니까? 기분파 있잖아요. 감정이 고조될 때 울면서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짝밭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돌짝밭은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싹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봉 13장 5절 6절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우리가 은혜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기쁘고 또 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바로 신앙의 어떤 모습들, 행함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정서잖아요. 인간의 감정,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기초적인 기준이 되는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정서는 뜨겁지만 지성과 마음은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서만 뜨겁고 지성과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끌어오는 감동을 가슴 벅차게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들은 바 말씀을 기초로 대단한 내용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반대로 마음의 흙이 깊어서 말씀이 깊이 들어가 신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흙이 깊다. 이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 말씀이 싹이 나올 때까지 일반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람이 오직 정서로만 말씀을 받을 경우 이 말씀이 정서에 부딪혀 일어나는 첫 감동은 숨어있을 수 없습니다. 그 즉시 그 사람은 자신이 들은 말씀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고 들은 말씀을 인해서 깊은 감동을 수여할 것이며 자신이 얼마나 크게 감명을 받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오늘날 보금주의권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성령운동이나 은사주의 이런 일들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신앙의 유무를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는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는지 모른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이것만 있고 다른 것이 없다면 다른 것, 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의지가 없다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지정의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지정이 인간의 마음의 3요소죠. 먼저 지성, 지식, 지각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의지와 감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을 우회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짝밭에 관해서 내리신 결론을 유의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한란이나 핍박이라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감정만 있는 사람들이죠. 또 요한복음 6장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을 때 곧 자기 자신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큰 감동을 받았으며 또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떡을 좋아했고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정서는 그것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다음과 같이 구했던 것입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그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일시적인 신자 헬라오는 프로스카이로이 불가했습니다. 그들은 금방 그리스도를 버렸고 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대로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크게 감명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로 이 일과 관련하여 셀 수 없이 많은 기만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신뢰한 것을 맛봤어요. 감정의 고무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기만이 될 수 있다. 우리 마음이 속는다는 거죠. 스스로를. 사람들의 정서는 거짓되고 부패된 근거 위에 서 있으면서도 방금이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기초 위에 서 있으면서도 약속의 말씀이 설교되는 것을 듣거나 기록된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숙고할 때 굉장히 크게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얼마든지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 믿는다 안 믿는다 결론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서가 믿음보다 앞설 때 그 정서는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앞서고 정서가 뒤따를 때 그 정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보배롭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정의 세 번째는 정서가 앞서는 정서가 지각, 지식, 지성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보다 앞서서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부패됐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정서, 감정도 당연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의 고무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빛을 받는 것처럼 조명을 받았다 함으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참된 믿음은 깨어있는, 깨어난 지각.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근거해서 그 지식을 감정이 좋아하고 의지가 그 지식을 따라가는 일까지 즉 성화의 열매를 맺는 그런 지정까지 가서 전인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가 참된 믿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 믿음의 개념을 혼돈하고 있고 스스로 속고 있는지 돌아와 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 정의 네번째, 믿음의 정의 네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오직 피두키아만도 아닙니다. 피두키아는 라틴어로 신뢰, 의탁, 확신을 뜻합니다. 이런 신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달리는 믿음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만큼 바로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달립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쵸?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만큼 그리스도께 매달린다. 그거죠. 한편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신뢰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칭이죠.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신뢰 중 어느 한 가지도 그 자체로는 믿음일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이 두 가지 신뢰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는 신뢰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 안에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완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보단 더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망가진 마음, 이 마음이 신뢰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즉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는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높이와 힘과 견고함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로 신뢰와 확신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에 전혀 근심이 없고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믿는 것이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의 정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에 전혀 근심이 없고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의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믿음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정제하는 의심, 망설임, 두려움은 이처럼 굳은 신뢰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과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의심을 하고 망설이고 두려움을 가지고 아직도 세상 걱정, 근심, 염려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 믿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그와 같이 묘사합니다. 디모드 후서 1장 12절 이처럼 우리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실할 정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철학적인 방식과 용어에 관하여 여러 신학, 사상들의 자의적인 결정과 어휘의 엄밀함을 뒤로 미룬 채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5회는 세상 철학, 사조를 가지고 믿음을 정의 내리지 않고 인간의 마음, 지성, 감정, 정서죠.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참된 믿음이 이 심령, 마음 안에서 발동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먼저는 지성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것에 따른 의지와 감정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성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주의나 그것은 돌밭에 뿌려진, 한번 빛의 조명을 받은 그런 신앙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지성이 없는 상태에서 의지가 발동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 쉽게 정의 내릴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쟁취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신비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늘 점검해야 되고 오히려 저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고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죄인이고 부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늘 자신을 점검하고 낮은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점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는 빛의 조명을 받았고 신령한 것을 맛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라 확신한다는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지와 정서가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오. 오히려 그런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죽는 것을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지식이나 의지나 간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됨으로 이 신비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환한 빛으로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기만당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고 실제 또 실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코람데오 전 앞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초인종을 자꾸 눌렀는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기도하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